한번 먹어볼게요 보통 음식들이랑 먹으니까 맛있는것 같아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커 자 방금 뜯어낸 하무 신기한게 이것만 먹으면 짜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는게 장점인것 같아요 처음엔 짠맛이 나는데 와인안주에 굉장히 잘어울린다는 느낌? 다른 음식이랑 먹을때보다 이것만 먹으면 좀 더 담백하고 짭짤한 맛을 느낄수 있어요 메론이랑 너무 잘어울린다 메론이랑 너무 잘어울린다 고소한 맛 그릇은 감자 배가 정말 잘어울린다 오이치나 야채 고소한 맛 고소한 맛 고소한 맛 고소한 맛 고소한 맛 고소한 맛 너무 맛있다 오..놀래라 아 놀래라